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웰에이징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요. 오늘 열린 JTV에서는 창사 20주년 특집 다큐, 당당한 노화 웰에이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 위원과 제작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전북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또 박용덕 전주세 관장님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JTV 전주방송 문성용 PD 자리해주셨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법, 장수하는 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나눌 웰에이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장수와 웰에이징이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선 웰에이징의 개념은 말 그대로 잘 늙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웰에이징과 건강한 장수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다만 웰에이징에서는 건강과 장수 외에 몇 가지 요소를 더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도 좀 더 당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경제력이라든지,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참여의 문제라든지, 또 관계, 즉 부부 사이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공부한다는 배움에 대한 열정, 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봉사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노년을 보내는 것이 웰에이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보람있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은 웰에이징 어떻게 보셨나요? 네, 노인심리학자 브롬디는 말하기를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자라고 보내고, 인생의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늙어가는 과정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본 프로그램은 각계가층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장은 노후설계를 한다 안 한다 이를 떠나서 젊은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가 이러한 것을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인생설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곱게 늙어가고 인생을 좀 보람되게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느껴집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현재 100세 시대, 이제는 120세 시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존감 있는 어떤 건강함 속에서의 늙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프로에서는 어떤 강한 임팩트보다는 평범함 속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활동 속에서도 그런 웰메이징 어떤 것들을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사례를 들여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어떤 나간우엔의 사쿠병원 어떤 사례를 보면 실제 지역 공동체 전체가 병원과 어르신들이 연결이 돼서 방문 진료를 통해서 전체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문제를 실제 주치의 개념으로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역시 저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한테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이런 웰메이징 프로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타의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것과 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일본의 그런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좀 들어와서 좀 잘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 웰메이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과 삶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 그리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웰빙적 개념까지 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시골,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웰메이징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 어르신들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짚지를 못한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 주로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일본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전북 지역의 진안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런 순창 지역과 가면서 비교 검토하면서 각각의 지역 속에서 이런 웰메이징과 관련돼서 어떤 좋은 내용들을 서로가 상호 교류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떤 웰메이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농촌만 조금 중점적으로 좀 보여졌는데 실상 도시는 비춰지지 않았고 또 다른 또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위원님의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저희가 간과한 것은 아니고 산들바다를 끼고 있는 농산어촌에서의 웰레이징에 국한해서 범위를 좀 좁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창은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청동기 고인돌이 증명하듯이 예로부터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그만큼 청정환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류류 재배가 강세라는 점들에서 고창지역으로 취재 공간을 한정 지었는데 도시노인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고령화 시대에서는 노후의 3일 되게 중요성이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를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큐에서는 좀 중점도가 약하지 않았나 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빈곤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은 없거나 적은데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노인의 경제력 약화 문제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조된 것은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단 경제력 문제뿐만이 아니죠. 질병이라든지 또 할 일이 없는 무의라든지 소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노인의 가난 문제와 함께 4대 노인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어떤 공적인 영역의 기능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처럼 고속도로 통행을 할 때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를 노인으로 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한다든지 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소득이 계속 발생토록 그렇게 하고 또 노인 개개인도 현역 시절의 소득에 비교해서 많든 적든 간에 일거리를 계속 발생을 시키고 보람이 있는 직장을 찾아서 끝까지 일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일본 도쿠시마현의 가미가스 정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마을은 인구가 1,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분들이 노인이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7,80 되시는 노인분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거리를 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면서 당당하게 노후를 살아가는 그런 발전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박 의원님께서는 아쉬운 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본과 우리 고창에 대한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본은 물론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이기도 하겠지만 일본에서의 어떤 삼각 구도가 잘 이루어졌다. 즉 말하면 지역 농협과 판매회사 그리고 농가, 삼자가 물론 그 농가는 노인분이시겠죠. 농가가, 삼자가 잘 어우러져서 적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나름대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에서도 다행히도 2009년도에 고창군에서 설립한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를 소개하면서 그 연구소의 베리식물이 일본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익 성과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 결국에 지역민이나 또는 여타 다른 관계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욱더 일본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줬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또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창 복분자의 부가가치는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복분자를 이용해서 술, 잼이나 식초뿐만 아니라 빵이나 떡에도 들어가고 사탕이나 젤리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동결건조한 딸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어른 손바닥 두 개만 한 봉지에 동결건조한 딸기를 넣고 4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판매 결과가 상당히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외 복분자 식초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로까지 열려가지고 고창의 한 농가에서는 연배출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나라 밖에서도 복분자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또 장어와 복분자는 고창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꼭 한 번쯤은 맛보고 싶어하는 대표 음식인데요. 그것을 맛본 분들도 장어와 복분자의 궁합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입증된 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군에서, 군 차원에서 과학적 입증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리류를 특화한 프로그램이라면 베리류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전체적으로 이 포를 보면은요. 웰에이징의 핵심이 건강함과 행복, 어떤 공동체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백제시대에 보통 퇴직해서 30, 40년을 더 살해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이번 프로 전체적으로는 일상적인 어떤 귀촌에서의 어떤 경제활동 이런 것들은 보여졌지만 신규적으로 창출된 어떤 경제활동 은퇴자가 농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말하면 새로운 어떤 직업 속에서 지속가능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웰에이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생활하는 노인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웰에이징에 대해서 장수의 비밀이라든지 건강의 비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키고 계산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즐거움을 찾고도 꿈도 꾸면서 뭔가 좀 자부심도 생기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들만이 잘 사는 지역이 아닌 전 세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형성 그런 공간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규 프로그램과 달리 특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좀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이러한 점을 좀 기회가 된다면 더 다뤄보고 싶다라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뭐 크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그런 사례 이런 것들도 웰레이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제작 과정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취재했던 일본의 나가노 지역에도 중증질환 환자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재택 환자의 경우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사쿠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 1회 방문 진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을 조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평균 수명이 길어도 질병기관이 아울러 함께 길다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봤고 또 중증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웰레이징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의 방향은 그런 중증질환에 다다르기 전에 운동이라든지 섭생이라든지 관계, 참여 이런 웰레이징의 여러 요소들을 두루 갖춰가지고 신체기 기능을 극대화하자는데 프로그램의 주제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웰레이징의 최종 목표가 정말 팔팔하게 일하다가 한순간의 생을 마감한다 그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 다큐를 통해서 정말 이 메시지만큼은 전달하고 싶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웰레이징은 노인이 됐을 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65세 노인이 됐을 때 갑자기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어서부터 관리를 하고 노인이 됐을 때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만이 웰레이징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고 싶은 일을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는 사람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쉬어야 되겠다. 또 여행을 좀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맨날 쉬고 맨날 여행을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마 논이 되면 쉬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유교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현실은 쉬면 녹슬고 감각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역설적으로 부모님을 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건건 의견을 개진케 하고 역할을 부여해서 노인은 지혜와 경륜의 창고라는 그런 인식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을 보면서 노인이 되고 나서 준비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젊은 이 시간부터 잘 준비를 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소소한 일거리를 좀 찾을 수 있게끔 가족, 주변, 친구, 넓게는 지역 공동체에서도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웰에이징은 정말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관, 특히 지역에서 근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지라든지 웰례징 떠나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선거식이나 이런 때 즉흥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돼 있지 못하고 아무래도 엉성하게 진행되면 또 반발이 심하고 이래서 실제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30년, 40년 동안 어떤 장기적인 준비 과정 속에서 이제 이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각 지자체들이 각계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미 앙드리 지드는 말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역시 쉽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낀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뭐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차근차근 준비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려니까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따라서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열정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더 조금 보완을 한다면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얻어올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얻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떠한 복지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그 복지 시스템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고 또 실질적으로 느끼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런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방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쪽 전북권에 있는 관계자들이 좀 더 이번 기회에 우리의 그 복지 사객지는 없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박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가노 현의 건강 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이 우리나라의 건강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에도 가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고창 지역의 경우에도 1개의 보건소 그리고 12개의 보건지소 20개의 보건진료소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당당한 노화 웰에이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노화를 좀 인정하고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웰에이징을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JTV 전조방송은 알차고 또 수준 높은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J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